안녕하세요. 상가임대실 발생하는 모든 세무상식의 백위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를 하시고 나서 임대소득이 발생을 하시는데 그 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임대소득을 하시는 분은 임대사업자, 일종의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오늘의 강의는 상가임대실을 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추가적으로 임대소득을 하시는 주택을 임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였으나 내년부터는 2천만원이 초과가 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소득공제와 세공제를 통해서 납부할 세액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소득공제 금액은 위에서 차감하는 금액입니다. 세율이 적용되기 이전의 금액이기 때문에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이전에 소득공제 금액을 많이 받으시는 게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세액공제는 그 아래에서 산출세액에 나온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금액인데요. 교육비나 의료비 등 금액에 대해서 일정한 이유를 해상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로 공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종합소득세에 신고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상가를 임대를 하는 경우에 보시면 맨 아래칸에 있습니다. 맨 아래칸에 보시면 부동산 임대 사업자인 경우에 장부 기장을 해야 되는 의무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저희가 장부를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일정한 경비율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경비율 대상자에 따라서 기준 경비율이 있고 단순 경비율이 있습니다. 기준 경비율은 보시면은 2400만원 이상이에요. 2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 추계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기준 경비율 대상자가 되는데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경비율 금액이 단순 경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단순 경비율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보통 신규 사업자이거나 일정한 금액 저렇게 소득 금액이 수익 금액이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에 단순 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간편장부 대상자나 단순 경비율 대상자인 경우에도 복식부기 의무자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첫 해에 인테리어 비용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첫 해에 적자가 나왔어요. 근데 그 적자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부 기장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해인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으로 장부를 기장을 하시면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을 하시게 되면 세액공제를 20%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장부 기장의 그 임무에 따라서 복식부기 장부 의무자와 단순 간편장부 대상자 이렇게 나뉠 수가 있고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하게 비용 금액을 계정 과목별로 합계하여 기록하는 장부 형식을 말합니다. 기준 경비율인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에 비해서 경비율 금액이 낮기 때문에 장부기를 기장을 하시는 게 유리하시는데 기준 경비율은 예외적으로 추가적으로 인건비, 매입액, 임차료 금액을 더 경비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위의 세무사였습니다.